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나 모르겠어? 이름이... 멍멍이. 애들이 그러더라. 얼, 얼, 얼! 너 정말 다 잊은 거냐? 안돼! 안돼! 창식 씨, 좀 이상해. 아까부터 누가 계속 따라온 것 같아. 원하는 게 뭐야? 진짜 알고 싶어? 너 어디야? 누가 이랬어요? 창식이 그 놈은 날 왜 이렇게 싫어할 거야? 무슨 약점을 잡혀서 이렇게 쩔쩔매는 건데? 이걸로 끝내자. 제발. 아니, 되돌릴 수 없습니다.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. 왜 지금 나한테 크게 실수하는 거야?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? 기대하고 있을게. 대체 두 사람 사이에 이어가자. 감사합니다.